언제나 고생하는 우리 아들 엄마 이렇게 시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책이 하나야 그리고 언제나 고맙고 화이팅할 수 있습니다 흠수야 사랑해 ziezy TV 나와요? 네 김상수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야 어떡하지 like 어머 Anybody지 あと그러면 Selbst조 поех speck 알려줘 답답해 내 의지 ty 아 네 아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구광역시 사회 복지 경수님 어.. 성에 좀 많이 부진합니다. 그래서 항상 고정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셔서 항상 감사하사하게 생각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리 김상태 선수는 연세 사인마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사인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많이 해주실 수 있죠? 예 많이 하겠습니다. 주의가 우리 김상태 선수와 함께했습니다. 다시 한번 우리 김상태 선수에게 박수를 부탁하겠습니다. 김상태 선수 함께! 김상태 선수 함께! 김상태 선수! 김상태 선수! 김상태 선수! 김상태 선수! 김상태 선수! 감사합니다.